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국제 화물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. 경찰청은 5만 8천 톤에 달하는 벌크선 프론티어 타이타노를 호송 선박으로 지정했습니다. 필리핀 말 범죄자 호송선 프론티어 타이타노에 모든 보안의 관제 업무를 우리 팀이 전담하게 됐다. 세팅 준비. 중무! 난 인권 이런 거 모른다. 여기 CCTV도 없다. 그러니까 제발 괜히 개기지 말고 조용히 좀 가자.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어? 심화 끊겼습니다. 배 타기 전부터 기름칠한 것 같아요. 그냥 조용히 한국으로 가라 원래대로. 인간답게 살라고 뛰는 거잖아. 이게 내가 아직이에요 씨. 틀리지 않았나요? 으악! 아멘